자 37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 resemble driving on the road 자 독서는 닮았습니다 자 근데 resemble 이라는 단어는 이거 중학교때부터 강조하던건데 점치서 with 안들어가요 이거 자체 의미가 뭐뭐와 담다여서 여기 with 안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운전과 도로상에서의 운전과 닮았대요 자 you'll learn 너는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는 투부정사를 부정을 한거죠 not to speed in the city 도시에서는 속도를 내지 말 것을 너는 배웁니다 목적이 된거에요 왜 because it's dangerous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you also learn that 너는 또한 대절을 배웁니다 driving slowly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것은 자 여기서 대절이 시작했는데 이건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자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운전하는 것은 자 매우 위험하다고 뭐만큼 자 얘는 as as 원급 비교가 들어간거죠 그러니까 뒤에 as는 뭐뭐만큼 앞에 as는 매우 그래서 레이싱을 하는 것만큼 도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만큼 매우 위험하다고 천천히 가도 안되요 고속도로에서는 자 reading operates in the same way 그래서 독서는 작동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럴 때 인은 뭐뭐로 라고 해석해 줍니다 자 it is harmful 그것은 해롭습니다 to use the same reading speed 똑같은 독서의 스피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져와 진주어가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to handle different types of book 다른 종류의 책을 다루기 위해서 handle 동사로 사용하면 다루다라는 의미에요 자 in reading 독서에서는 독서에서 crashes happen 자 사고가 crash 하면 충돌 사고 충돌 사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독서에서 충돌 사고라 그러기보다는 그냥 사고라고 해 주면 되겠죠 사고는 발생합니다 근데 이 happen은 일형식 자동사에요 일형식 자동사라는 뜻이 뭐야 수동불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뭐할 때 when your reading speed is not appropriate 너의 독서의 속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종류의 책을 위하여 너가 읽고 있는 데타나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너가 읽고 있는 책의 종류에 대해서 그 독서 스피드가 적절하지 않을 때 자동차 운전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한다 라고 그러네요 좀 올려보고 자 when you experience a reading crash 너가 독서 사고를 경험할 때 you feel sleepy 너는 졸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슬리피 하면은 어슬립 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슬리피도 되고 어슬립도 돼요 여기 자 어슬립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고 자 주격보호 어슬립 주격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너는 졸리게 느끼게 됩니다 after short time 잠깐의 시간 이후에 그리고 get lost in the big picture 그리고 그 큰 그림에서 get lost 하면 get pp 수동태겠죠 의미는 길을 잃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다 그리고 or cannot link together the information 혹은 함께 그 정보들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r가 들어가면서 a b or c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큰 그림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정보를 연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뭐 그 저기 우리 영어 영어 공부하다 보면 많이 이런 얘기 나오지 읽다 보면 읽다 보면 앞에서 읽고 있던 거 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러는 거 그죠 우리는 많이 겪어봤으니까 알아 그지 자 to avoid such symptom 그러한 증상을 피하기 위해선 자 you need to consider the type and density of the book 너는 책의 종류와 책의 밀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density 하면은 밀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높다 책의 밀도가 높다 물론 이런 표현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야 작가가 쓰는 표현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책의 밀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어 그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근데 밀도가 좀 적다 그러면은 밀도는 이제 몰려 있다는 얘기니까 좀 천천히 공부해도 되는 거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density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문맥상으로 난이도를 뜻하는 거예요 난이도 난이도를 고려해 봐야 된다 자 different types of book demand different gear and speed 그래서 다른 종류의 책은 이거는 뭐 나눌 필요는 없겠죠 지우고 자 그래서 다른 종류의 책은 요구한다 다른 기어와 속도를 자 우리 기어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자전거 타보면 기어가 뭔지 알겠죠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기어가 들어가는데 기어에 따라가지고 그 속도 어떻게 바꾸고 막 이런 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applying the right gear 올바른 기어를 적용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를 또 쓴 거예요 자 그래서 for the right type of books 그래서 올바른 종류의 책에 대해서 올바른 장비를 적용시키는 것이 자 도와줍니다 helps keep you safe on your reading trip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근데 목적격 보호는 언제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안전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어디서 너의 독서의 여행에서 읽고 있는 동안 읽는 동안 재미있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사고를 갖다가 졸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헬프 동사 헬프 동사는 5형식일 때는 목적격 보호해 3형식일 때는 바로 뒤 목적어해 2부정사가 오거나 2를 생략한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의 유형에 따른 올바른 기어와 속도의 필요성 결국 속도를 책의 유형에 따라서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 교과서 읽을 때는 빨리빨리 읽어야겠어? 아니지 꼼꼼하게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고 그런데 만화책 읽을 때 그렇게 꼼꼼하게 읽을까? 아니지 그건 또 빨리빨리 읽어야지 그렇죠?